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 학원입니다. 오늘은 생기부 관리법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예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글감을 학생부에서 가지고 오는데요. 평소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세트 공부했던 거 이런 거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 현실하고 이상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어떤 식으로 많이 되냐면요. 어떤 동아리 같은 데에 가입을 했어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활동할 때 근본적인 활동의 원인이 뭐냐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보통은. 뭔가 잘못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겠구나라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나의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세부 계획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 계획을 한번 실행을 해봐요. 근데 실행을 하는 도중에 또 다른 문제점을 보통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나의 생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일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일치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좋은 자소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치하면은 자기의 고민이 조금 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고 내가 한 번 더 고민하는 모습, 나만의 독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문제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다시 찾는 것이 그런 과정이 잘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이야기의 흐름으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좀 전문가적인, 내가 고민을 깊게 했다는 그런 분위기가 풍기면 더 좋겠죠.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제 학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제 학원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제가 실질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저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런 학생들이 변형되는 문제를 다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형되는 어휘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습시킬까라는 저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고민에 대해서 아 학생들한테 한번 개인별로 단어 노트를 좀 마련해서 그걸 정리하게 해볼까? 그게 저의 해결책입니다. 1차적인 해결책이죠.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제 단어를 정리시키는데 보통 학생들이 단어를 잘 정리하는 걸 귀찮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 설득도 좀 하고 세뇌교육도 좀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네이버 사전이라든지 다음 사전이잖아요. 그럼 이거 들어가면은 여기에 자동 저장 기능이 있으니까 자동 저장 기능을 잘 이용해서 집에 가서 단어를 좀 정리하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저의 1차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요. 학생들한테 단어를 정리해 그리고 그 공책을 가져와서 나한테 검사받아 그러면은 학생들의 1차적인 반응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공책을 안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학생들은 귀찮을 뿐더러 잘 기억도 못하고 학생들이 학원에 공책을 안 가져와요. 깜빡했어요. 뭐 정리 안 했어요. 아직 안 샀어요. 가진 변명을 다 하면서 안 가져옵니다. 이게 제가 맞닥뜨린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또 2차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 이상과 현실은 다르구나. 학생들이 공책을 학원에 가져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저는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럼 2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 알겠어. 그럼 이제는 내가 한번 공책을 학생들한테 그냥 차라리 만들어서 주는 게 어떨까라는 2차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 끝에 내놓습니다. 근데 공책을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책을 사서 주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것도 가격대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안에 선이 있는 게 없는 거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제 의도가 담긴 공책을 제작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제작을 한 건데 왼쪽에 영어로 쓰는 거 오른쪽에 한글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시로 자가 테스트를 해서 모를 때마다 한 번씩 정자를 거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의도가 담긴 단어장을 학원에서 제작을 해서 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고 표지 같은 것도 좀 예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좀 기분 좋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어제 같은 경우로 나눠줬더니 이제 잘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학생도 이 단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학생도 본인이 단어가 안 돼가지고 시험을 잘 못 본다는 것을 학생들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단어 실력을 늘려가야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계속 인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할 일은 학생들이 이 단어 관리를 잘 하는지 그걸 계속 검사를 하는 게 저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세상이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한 것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고민을 하시는 게 자기소개서라든지 생기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보다는 여러분들의 고민한 흔적이 중요합니다. 그 고민한 흔적을 자기소개서라든지 생활기록부에 녹여내시는 게 여러분들의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프라이메디아학원이었습니다.